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그냥 바뀐다 이제 바뀐다? 괜찮다 물 아직 안 빠졌다 물 아직 안 빠졌다 3번 들어가지 못해 내가 손 받을게 바로 다이브로 치면 차가 터지네 나는 다시하다 안 터진대 지말도 안 터져 야후 맞아 이거? 오 착취 지렸고 애들이 돌산으로 잘 안올려고 할까 아 좆됐다 나이스 맨날 조시대 나 수직 썼어 나 빨딱 썼었거든 지금 단체로 차 점프하고 있다 야 시발 있다 있다 뭐 있어? 아 내가 왜 뭐야 아 시발 못살려? 아니 나 밤보락이야 김쌤 할거면 할거 어 오른쪽만 봐줄 수 있어 그래 왼쪽 단포락이 있다 어디 단폐라 어디 단폐라 몰라 왼쪽 끝에 단폐라 끝에 단폐라 여막독 여막독 가봐 나갔어 아 한명반대로 혹시 모르니까 옆집 먹어놓을까 사운드 하나 없냐 아니야 본거 둘이야 아 본거 둘이야 푸시 안하는거 왼쪽 끝에 단폐라 다 배불라 상탄듯 세명이상이다 이거 세명이상이다 이거 빨리해야돼 우리 뒷깍잡혀 빼자 이거 빼자고? 4번강 나와 4번강 너무 크게 나와 4번 있어? 있을 수 있어 있을 가능성 커 뺐냐? 뺐냐? 나 차가 없다 기르니까 타고와 어디로 빠질거야? 4번집으로 빠질래? 4번집에서 차가 안들어오는거 보니깐 4번 없어 여기 근데 위에서 차 존나 쏜거든 야 숨겨놔야지 얘 위에 안맞아 여기 짱집이 찍어놔 찍어놔 야 찍어놔 이걸 빼네 차 탈준비함 돌산 안깰거야 어 와 써클이 개 나 밑에라인거 없을걸? 이러면 가봐 다시 없어 다시 없어 터졌잖아 다시 없어 터졌잖아 내가 간게 다시 없어 터졌어 터졌어 풀릴 때 얘들아 왼쪽 산위에 차 터져있다 2번 나와야돼 서클이 맡겨 물 빠지겠다 두꺼기 남는거있으면 말해줘 자돌이 뒤에 오케이하게 4번 나와야돼 나 한 번 켜 나 4번 잠그고 갈게 얘들아 어때? 따개비로 따개비로 가게 유도할게 내가 저게 뭐 쏘는거야? 저기 그럼 아직 3팀있다 지스키 한번 질러볼래 이거? 지금? 지금? 아 질까 이거? 도로때면 힘들어 응 간다 가고있어 가고있어 출발해 출발해 따개비로 많다 이거 지금 4번 여기서 애들 오고있어? 그 경준이가 왔어 서클 맡겼어 우리 껴 좋아 이거 서클 개좋아 개좋아 좋아좋아 경준이랑 같이 있어 너 이거 따개비 조심해 얘들아 물가 타고 올 수도 있다 맞아맞아맞아 1번같아 1번 뛰어야 돼 형 너 너 밖에 안보여 나 안보여 기절 나이스 다 지렁이로 온다 그럼 응 다 지렁이로 온다 잡으면 돼 비일이다 콜 살렸다 누가? 너가 비일이라고? 이거 한명은 따개비아 맞아 따개비 맞아 한명 이 맨 꽁치면 열로 4번에 ARG 4번에 ARG 따개비 왔다 따개비 왔다 따개비 있어 따개비 있어 따개비 하나 따개비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어 하나 더 있어 위치 정확하게 몰라 아마 저거 1평집 아닐거야 맨 꽁이 살아있고 가든데 끝났어 이거 한명도 있어? 저기 이거 뒤에 나무 우리 들어가야돼 우리 들어가야돼 ARG 하나 누웠다 괜찮아 우리 자격 좋아 ARG 하나가 컷 파티 힘이 약해 어 파티도 힘이 약해 ARG도 힘이 약해 우리 집 앞에 하나씩 다 놔둬놨어 나 이거 1선 써볼게 야 내가 그냥 장골에 갈게 먼저 가 이거 차 두개밖에 없어 이거 이번에도 있어 이거 따개비도 그거 이재이 하나 있어 기루나 이거 150SE에 따개비 알겠어 야 옆에 1평 끼거든 아니 폭 있으면 여기 1평집에 폭 하나만 가봐 여기 1평 가도 될거 같은데 여기? 앞에 적이 있네 장고 그치 태수야 가봐 태수야 여기 너 찍어야지 집에서 너무 지켜 같이 가야돼 여기 있긴다 여기 나 있는데 근데 1평집이 좋은데 이거 뒤에서 오잖아 그리고 따개비도 있어 여기 먹고 한 명이 1평집 들어가면 되겠네 따개비 왔다 싸움 들었지 TSQ 들었어 우리 있던 집 먹었어 경준아 아 T T T T T T 야 뛰는거 나 먼저 간다 왼쪽 봐야지 태수야 왼쪽 1평집아 1평집아 1평집 들어가 저 차 터졌어 차 터졌어 다 돌려 내 앞에 경실이 쪽 봐줘야돼 전만나 딱이 배워줄게 나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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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수야 나무디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왼쪽 경실이 쪽 경실이 쪽 경실이 쪽 앞에 거기 나무디 거기 나무디 거기 나무디 아 뭐야 뒤에는? 태수 끝났어? 낚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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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꽁 다 잡았어? 왼꽁 다 죽은거 같애 어 경준이 이거 봐줘야 된다 백업 안 빼라 안 빼라 안 빼라 앞이랑 사운드 있어 2번 누가 전체 마이크 키고 브리핑하는데? 경준이랑 태수 껴 나도 껴 태수가 거의 잔고 맞아 누워줘 누워줘 야 뭐해? 누워줘 누워줘 맨콩 끝 맨콩 끝 그래 누워서 이거 왼쪽으로 뛰어놓은거 봐줘야돼 조금만 봐줘 어차피 너 누워도 동진영이랑 아냐아냐아냐 붙지마 어차피 썩 어차피 썩해 침착해 왼쪽으로 감을거다 태수 쪽으로 응 전체 마이크 꺼주세요 안녕 이시서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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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거기 보이시다 일어났어 어디야? 위치만 가려 나이스 제임스 내 쪽 온다 내 쪽 온다 주니야 천천히 하나 기절 주니야 천천히 서러싸 너 안 들이대도 돼 나 뒤에서 봐주고 있어 집에 아직 있고 집 밖이 이겼어 온다 참파한다 싸우는 중이야 괜찮아 약해져서 왼쪽만 봐 왼쪽만 봐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찍었다 나 계속 보고 있어 하나 둘 둘 남았어 두 팀 두 팀이야 이거 파티 안 끝났어 구상 먹는 거 같은데 내가 봐줄게 주변에 아무도 안 보여 응 하긴 하긴 너 계속 기어로 내가 봐줄게 완전 시점으로 죽었다 깨지 끝났다 라스트 하나 엄마 나와라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지 어디인데 어디야? 자기나 박게 경박사야 나이스 어딘데? 2 2 2 2 2 3